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나만의 스마트폰 화면 설정으로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에 보시면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보이죠? 이 앱들을 다른 화면으로 옮기고자 할 때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이렇게 들어서 다른 화면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앱을 옮길 때는 일일이 하나씩 옮기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선택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선택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체크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앱들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 터치해서 들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이동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앱스 버튼이 있죠? 여러분들은 아래쪽을 위쪽으로 쓸어 올려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쓸어 올리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앱스 버튼을 꺼내 놓고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 버튼을 꺼내는 방법은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설정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아래쪽에서 설정 버튼 누르신 다음 여기서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해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앱스 버튼이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앱스 버튼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앱스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죠? 여기서 앱스 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홈 화면으로 옮기고자 할 때는 해당 앱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홈 화면에 추가 버튼이 나오죠? 이걸 눌러서 홈 화면에 해당 앱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앱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폴더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폴더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추가 나오죠? 선택해 주시면 그 폴더 자체가 홈 화면에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같은 종류의 앱들을 묶어 놓고 이용하시면 이용하시기가 훨씬 편리한데요. 단점은 앱스 화면에서 묶은 앱은 홈 화면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홈 화면에서 묶은 앱들과 앱스 화면에서 묶은 앱들은 별개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종류의 앱들을 묶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앱스 화면에서 전부 묶어 주시고요. 그 폴더 자체를 홈 화면에 추가하시는 게 이용하시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홈 화면 따로 묶고 앱스 화면 따로 묶고 하지 마시고요. 앱스 화면에서만 묶어주고 묶은 폴더 자체를 홈 화면에 추가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위젯 스택을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리면 위젯 추가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하단에서 위젯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위젯들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위젯도 여러분이 자주 쓸 수 있는 편리한 위젯들이 있는데요. 그런 위젯들을 다 일일이 따로 꺼내 놓으시면 홈 화면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 위젯들을 폴더같이 하나로 묶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위젯들만 묶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네이버 관련 위젯들만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메모부터 추가를 합니다. 터치하신 다음에 이 메모 위젯을 추가해 볼게요. 터치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네이버 메모 위젯이 추가가 됐죠. 이 위젯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 스택 만들기라고 나와요. 이 스택 만들기를 이용을 하면 여러 개의 위젯을 겹쳐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젯 스택 만들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위젯들에서 겹칠 위젯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네이버 지도 또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버스와 지하철이 있는데 저는 지하철을 하나 추가를 해 볼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지도 위젯이 추가가 됐죠. 지금 이 위젯을 터치해서 넘겨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서 추가했던 네이버 메모 위젯이 나오고요. 다시 터치해서 우측으로 밀면 지도 위젯이 나오죠. 위젯들을 이런 식으로 겹쳐서 슬라이드해서 위젯 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를 해 볼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젯 스택 편집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된 위젯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다른 위젯을 또 추가를 해 볼게요. 네이버 위젯도 추가해 볼까요? 네이버 검색 위젯 추가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 위젯도 하나 들어가 있죠. 홈 화면 터치하신 다음에 상단을 보시면 추가된 위젯 스택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설치한 위젯 간의 이동을 터치해서 우측이나 좌측으로 밀면 위젯 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 개의 위젯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위젯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젯 스택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를 놓고 이용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은 연락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터치하고 위젯 화면으로 들어가서 위젯 누릅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연락처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 다이렉트 메시지나 연락처를 선택을 해 볼까요? 추가합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김영희라고 추가가 됐죠? 그 다음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다시 위젯으로 들어갈게요. 또 연락처로 들어갑니다. 연락처 추가할게요.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락처들을 홈 화면에 꺼내놓고 바로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일일이 전화 앱이나 메시지 앱 따로 들어가서 해당 연락처 선택해서 이용할 필요 없이 홈 화면에 이렇게 꺼내놓게 되면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주 이용하는 연락처들은 이런 식으로 연락처 페이지를 아예 만들어서 꺼내놓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금 홈 화면 페이지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락처만 추가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제일 끝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죠?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빈 페이지가 하나 나오고요. 이 페이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요. 여기에 연락처들을 추가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페이지는 연락처만 나와 있는 페이지가 되겠죠? 특히 부모님이 쓰시는 휴대폰에는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락처들을 다 따로 꺼내는 것이고요. 연락처들을 한꺼번에 묶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젯 들어가신 다음에 연락처라고 있죠? 연락처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다이렉트 전화라고 있어요. 이 다이렉트 전화는 여러 개의 연락처를 하나의 위젯에 묶어 줄 수 있습니다. 터치합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연락처 선택하라고 나오죠? 선택을 해볼게요.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연락처는 4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연락처가 이렇게 위젯으로 묶여서 뜨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사람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휴대폰의 기본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젯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대전화 배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갤러리에서 배경화면을 지정할 수 있죠?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경화면으로 지정하고 싶은 사진이 있을 경우 터치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배경화면으로 설정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을 잠금화면이나 홈화면 또는 잠금화면 및 홈화면 그 다음 Always on Display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잠금화면은 휴대폰이 잠긴 상태가 되겠고요. 홈화면은 잠금화면이 풀린 홈화면 상태가 되겠죠? 잠금화면 및 홈화면은 동시에 다 같이 설정하는 것이고요. Always on Display는 뭘까요? 휴대폰이 꺼진 상태에도 그대로 보이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Always on Display 선택하고요. 완료합니다. 그 다음 홈 버튼 누르신 다음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금화면 바로 전 단계가 나오게 되죠? 보통 시간 확인할 때 이렇게 많이 보시죠? 여기에 화면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터치를 하게 되면 이게 잠금화면 상태죠? 잠금화면 상태에서 화면을 밀게 되면 홈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갤러리의 사진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고 배경화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배경 설정도 가능하죠? 이 화면을 통화 배경으로 설정하게 되면 통화를 하게 되면 이 배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잠금화면 상태는 영상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아지가 있는 영상이 있죠? 이 영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배경화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잠금화면과 통화 배경 두 가지가 나오죠? 홈화면은 내가 찍은 이런 영상을 배경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금화면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잠금화면 해볼게요. 그러면 영상이 길 경우에 15초 이하로 편집을 하라고 하죠? 아래에서 잘라내기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영상에서 어느 부분을 지정을 할지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 구간이 몇 초인지 나오죠? 15초 구간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구간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앞쪽을 잡아볼까요? 저는 6초 정도로만 잡았습니다. 완료할게요. 그러면 이제 잠금화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화면은 그냥 이 상태지만 잠금화면 상태는 지금 금방 설정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잠금화면 들어가 볼까요? 어때요? 잠금화면에 영상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용하면 훨씬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터치해서 화면을 밀게 되면 홈화면으로 똑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잠금화면은 영상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화면을 터치해서 휴대폰을 깨웠을 때만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죠. 이쁜 영상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잠금화면에 설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다시 홈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배경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설정한 잠금화면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은 홈화면 배경이죠?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배경화면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색상 상태죠? 이걸 눌러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배경화면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가지 배경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 경우는 영상은 안 되고요. 사진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내려가면 기본 그래픽 화면이 있고 색상도 기본 색상이 나오는데요. 그 아래 보면 배경화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갤럭시 스토어에서 배경화면을 내가 원하는 배경화면으로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부 비용이 들죠? 이렇게 비용이 들지 않고 무료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측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무료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무료 배경화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무료 배경화면들이 있죠? 이런 무료 배경화면을 이용하면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내가 찍은 사진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무료 배경을 이용하면 분위기 맞는 재미있고 이쁜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무료 배경화면은 시즌에 맞는 그런 배경화면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해당 시즌에 맞는 배경화면을 설정해서 재미있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깔끔한 배경화면으로 해볼까요? 선택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잠금화면과 홈화면 어디에 적용할지 물어보죠? 저는 홈화면만 적용을 해볼까요? 잠금화면은 끄고 다음 누릅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설정한 배경화면으로 바뀌게 되겠죠? 어느 정도 쓰시면 좀 식상해지겠죠? 그러면 또 원하는 배경화면으로 바꿔서 이용을 하시고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